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에 부자되는 법 첫 번째 신혼생활 현명하게 시작하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게 참 많은데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집, 자동차, 혼수, 가전, 가구 정말 돈 들어갈 때가 참 많은데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지유롭게 저희가 소비를 하고 또 여기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과 제가 정말 가슴에 새겨들었던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혼 때 소비한 돈 그리고 그때 모은 돈이 평생의 경제력을 자주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이때 신혼 때 정말 생각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소비한 돈과 모은 돈이 평생의 경제력을 자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시사하는 점이 많죠 그래서 가을바람은 신혼 경제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행하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집이에요 왜냐하면 집은 주거할 공간인 동시에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가장 큰 비용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들어가죠 가장 큰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요즘 유행하는 게 욜로죠 You only live once라고 너는 딱 한 번만 사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마음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풍조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데 이게 저는 좀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풍조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일단 집을 구입하려면 부동산에 대해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공부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동산 스터디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보시다시피 9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고 하루에도 글이 수백 개가 올라와요 근데 이곳에 원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어떤 집이 좋은지 뭐 부동산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봐야 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이 참 많은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기 이제 어제의 게시글 탑10이 있어요 여길 눌러보시면 유명한 네임드 분들이 쓰신 여러 글들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서 혹시 모르는 단어나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또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그런 방법으로 매일 글을 10개씩만 읽으면서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해 좀 지식이 늘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매, 전세, 월세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제가 아는 신혼부부들은 전세를 많이 들어가시죠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서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부동산의 최고봉은 서울이겠죠 근데 신혼부부들이 대체로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지 못하고 출발을 하시는데 그 적은 예산에 서울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아파트는 바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은 30년 이상 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0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1년의 절차를 거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시공사 선정,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뭐 이런 조합도 설립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헌 아파트를 허물고 그 땅에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아파트를 재건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일단 30년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중에서도 좋은 재건축 아파트,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아파트 즉 새로 지었을 때 내가 추가 분담금 없이 큰 평수를 갈 수 있거나 또는 재건축이 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예비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할 확률이 높은 또는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큰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대지 지분이란 아파트 전체 대지 면적을 세대수로 나눈 면적을 말하는데요 즉 내가 소유한 주택이 아파트 전체 면적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을 말합니다 즉 제가 아파트를 샀을 때 제가 가지게 되는 땅의 지분을 말하는 거죠 내 땅이 얼마냐 큰 대지 지분을 가질수록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 더 큰 평수를 추가 분담금 없이 분양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다음으로는 대단지일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한 1500세대, 2000세대 넘어가면 대단지라고 하는데요 대단지가 유리하고 마지막으로 신혼부부에게는 저평가된 지역이 좀 싸니까 들어가기가 쉽겠죠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리고 사업성이 높은 건 큰 대지 지분 대단지여야 되고 신혼부부의 예산에 맞게 저평가된 지역에 사는 것이 좋다 그럼 이 재건축 아파트를 어떻게 살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부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쯤에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때 시가가 한 3.6억 정도 했어요 근데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투기 과열 지역이라서 대출되는 비중이 엄청 적다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로 그 서류들을 제출하고 문의를 하고 얼마에 몇 프로까지 되냐 구해봤더니 연 이자율 1.8%에 2.1억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뭐 대충 해보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연 이자율 1.8%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고 하면은 사실 거저 빌려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자분 1억 중반 네 그 정도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 아파트 생각하시면 서울 아파트 중2 아파트 가격이 한 9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주택담보대출, 대출을 공부해야겠죠 그렇게 공부를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1억 초중반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집이 이제 양천구 신월동이 있는 신월시형 아파트라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2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고 여기는 또 굉장히 대지가 넓은 편이라서 넓은 대지에 비해 적은 건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도 매우 커서 사업성이 좋다고 얘기들 하고요 제가 3.6억에 9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호가가 4억 후반에서 5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4개월 만에 호가가 2억 정도 증가한 거죠 비록 제가 실현을 한 수익은 아니지만 한 2억 정도의 재산이 불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점이 뭘까요 집은 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욜로는 진짜 작은 것들 내가 사고 싶은 텀블러가 있다 에어팟을 사고 싶다 이 정도는 욜로 할 수 있는데 집을 욜로 해버리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2억의 자산 증가를 날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불편해도 집을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몸테크를 하는 것이 좋다 몸테크란 이제 저같이 자본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낡은 집에 들어가서 미래가치 상승을 바라보고 몸으로 재테크를 한다 라고 해서 몸테크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에 몸테크를 하면은 큰 자산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몸테크가 하기 싫다 뭐 신부가 이제 나는 죽어도 30년 넘은 그런 후진 아파트에 못 들어가겠다 하면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우선 갭투자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갭투자란 이제 집을 샀는데 그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입자를 받아서 전세금을 받고 그 세입자가 그 집에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3.6억짜리 집을 샀는데 이제 거기서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뭐 3.6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에 전세금이 1억 6천이다 그러면 실제로 저는 3.6억을 지불했지만 전세금 1.6억을 세입자한테 받으니까 2억에 이 집을 구매하고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갭투자라고 하는데 후진 집에 살기 싫다고 하면은 혼인신고를 우선 미루세요 혼인신고가 되는 순간 두 사람이 하나의 주체가 돼서 대출을 받기가 여러모로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뭐 신랑은 갭투자를 해서 뭐 제가 이 예시로 들고 온 이제 하은 광명시 하은동에 있는 주공일단지인데 지금 매매가가 뭐 2억 중후반태를 형성하고 있는데 전세가가 한 1억 초중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1억에서 1.3억 정도의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신랑 명의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갭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명의로 집을 사서 세입자를 넣어둔 다음에 이제 신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뭐 새 아파트나 인테리어가 잘 된 뭐 좀 저렴한 역세권 빌라 등을 구입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면 뭐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면서 뭐 경기도에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집을 전세자금 대출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직장에서 뭐 키케어 월에서 300에서 뭐 300 내외로 주는 그런 직장에서 그 직장에서 자라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왜 돈 공부를 안 하시나요 수천, 수억이 들어가는 돈 그것도 부동산 그리고 그 외에 자금들을 위한 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등학교 때 회계라는 과목이 저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회계 과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회계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고 본인이 원하면 더 들을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른이 돼서 월급이 들어오면 아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지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겠다 이런 교육 제도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잘 돼 있는 게 미국 기업들은 이제 우수한 미국 기업들은 자기가 받은 월급의 특정 몇 프로를 가지고 자기 기업 또는 다른 주식 상품을 자동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자연스럽게 배워나갈 수 있게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돈 공부를 많이 안 시켜서 제 주변 분들도 그렇지만 돈은 버는데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릴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소비만 들고 돈을 버는 방법을 부르니까 자산이 계속 조금 불어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빚을 두려워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혼부부분들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감당 안 되는 소비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감당이 안 되는 소비를 줄여서 욜로를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혼 생활 때 그 2, 3년 사이에 아기를 가지기 전에 모은 돈 그리고 그때 쓴 돈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게 평생 그 부부 그 가족의 경제력을 자주 유지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혼 때는 더더욱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자산을 불릴 수 있을까 돈 공부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보셨죠 이제 집을 살려면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을 사지 않으면 자산의 증가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도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얘기를 해보면 대출은 당연히 땡겨야 되고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 하고 대출을 이제 부채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 자산의 일부다 빚을 내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혼생활 할 때 우선 부자가 되기 위한 첫 스텝으로는 신혼생활 할 때 소비를 줄이고 많이 모아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금액이 나가는 집을 대출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해서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추천드렸다시피 재건축 아파트 어디갔죠 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뭐 잘 찾아보면은 아마 갭이 1억이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인데 아직 재건축 움직임이 없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들어가시면 최소한 1, 2년 안에 1억은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면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아파트들을 제가 추천드렸던 이 부동산 스터디에서 한번 적극 의견을 구하시고 배우시면서 찾아보시면 신혼생활 때부터 이제 부자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영상이라 되게 두서없이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가기 시작한 30대 청년으로서 지금부터 유튜브 함께 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쉽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